음? 녹음되고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고데기를 사용해서 빠르고 쉽게 웨이브 넣을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실까요? 제가 오늘 사용할 고데기는 글램팜 제품이고 요렇게 플랫한 판고데기 제품이에요. 우선 준비물 갖고 계시는 판고데기 사용하시면 되구요. 브러쉬 머리끈 요정도만 있으면 좀 쉽고 빠르게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고데기 전원을 켜주고 저는 오늘 160도 정도를 맞춰서 사용할게요. 고데기를 사용할 때 저는 요렇게 실리콘 패드 요게 바닥에 놓으면 좀 녹거나 이럴 걱정이 많잖아요. 장판 태워보신 분들 저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냄비 받침대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냄비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걸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는 그래서 요렇게 냄비 받침대를 사서 요렇게 바닥에 넣고 사용해줍니다. 별거 아닌 팁이지만 요용하실 거예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머리를 좀 고르게 빗어줄게요. 우선 머리를 요렇게 눈 옆쪽에서 반으로 잡아서 묶어줄게요. 어차피 전 웨이브를 줄 거니까 요렇게 똥머리 하듯이 돌돌 말아서 뿅 요렇게 요렇게만 나눠놔도 머리가 엉키지 않으니까 조금 연출이 쉬워집니다. 저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여러 번의 섹션을 나눠야 되는 좀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소요되는 시간은 좀 다 다른 거니까 5분에 끝내기, 10분에 끝내기 이런 거는 각자 머리숱에 따라 조금 시간차가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머리에서 저는 하단부터 하단에서 적당량을 나눠주시고 이 정도 요 윗머리는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얼굴에서 바깥 방향으로 맞춰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넣어 줄게요. 보이실까요? 짠! 세우듯 세우듯 사선으로 잡아서 요 끝머리를 꼭 잡고 계셔주세요. 살살살살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 같은 컬이 나왔죠? 이렇게 고데기는 열을 주고 식혀주는 동안에 머리가 그 뜸이 된다고 하죠. 그 시간 동안에 컬이 굉장히 강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식힐 때 좀 잘 식혀주셔야지 그 원하는 컬 그대로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한 가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뒤로 넘겨주고 위에 애들은 앞으로 데리고 올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는 앞에 내비두고 얘를 데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들고 넣어주시고 얘를 잡은 채로 살살살살 빼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흔들어주세요. 생각보다 컬이 되게 탱탱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머리를 잡고 머리 사이에 고데기를 넣고 돌려주고 천천히 살살살살 쇼 쇼 쇼 웨이브가 좀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는 벌써 끝났습니다. 반대 머리를 반대 머리를 해볼게요. 아래 적당량을 빼주시고요. 돌려주고 살살살살 빼줄게요. 왼손 잡혀서 오른손이 좀 힘 조절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힘이 부족해서 지금 컬이 조금 나오다 말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휘 다시 잡아주면 컬이 나죠? 초반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게요. 살살살살 내려와 줄게요. 이제 이 앞친구까지 슝 미끄러지듯이 빼줄게요. 우선 요렇게 하단이 끝났고요. 요 하단은 어떻게 아느냐 위에 고무줄을 흘러서 하단 친구들을 묶어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상단에 있는 친구들을 머리 양쪽으로 빼주세요. 이제 위에 친구들을 똑같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저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손이 닿는 부분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연출하기가 수월해지니까 웬만하면 뒤쪽에서 앞으로 진행하시는게 이탈되는 머리 없이 연출이 쉽게 가능하실거에요. 내려올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빠르게 말아볼게요. 너무 꽉 잡지면 말아주세요. 이게 머리를 꽉 힘 조절을 못하면 머리가 찝히는 자국이 나서 조금 덜 예쁠 수 있거든요. 이 앞의 헤어라인은 나중에 같이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내버려 두고 일단 이 한쪽은 끝났습니다. 컬이 탱글탱글하게 나오죠? 앙뚜아네트 머리 여기다가 합성해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끝났고 왼쪽 머리를 마저 연결해 볼게요. 여기도 거꾸로 해서 얼굴의 바깥 방향으로 얘를 얘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를 잡고 천천히 살살 살살 달래서 내려와주세요. 이제 앞라인만 남았습니다. 앞라인에서 뒷머리를 동일하게 앞쪽은 조금 더 재빨리 내려올게요. 이쪽도 앞머리 라인하고 연결된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 약간 이 긴 라인들을 방금처럼 얼굴의 바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끝났어요. 하단 하단 부분을 같이 빼서 함께 연결해 줄게요. 풍성한 스타일링이 완성됐죠? 손가락 손가락 빗으로 많이 빗어주세요. 예상보다 아래쪽이 조금 더 컬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컬이 이 이 컬이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굵은 웨이브 느낌으로 연출이 됐고요. 앞머리 헤어라인도 중요한데요. 앞머리 라인은 이렇게 잡아서 사선으로 꺾어서 이렇게 쓸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이 연출됐죠? 비포 애프터 반대편도 동일하게 힘 많이 주지 않고 가볍게 돌려서 원하는 라인대로 이렇게 잡아서 열을 식혀주세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앞머리 라인까지 연출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좀 디테일해질 차례인데요. 우리의 얼굴이 갸름하고 좀 예뻐보이는 라인은 보통 헤어라인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봐도 약간 흔히 여신 머리라고 보이는 앞머리가 포인트 여기 라인 넣어주고 여기 옆머리 이쪽 라인도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잡아줘야지 조금 더 예쁘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잡아서 위쪽으로 컬링을 넣어줄게요. 가볍게 살짝 해주고 이쪽도 한번 더 살짝 라인을 타고 이렇게 외부가 생겼습니다. 이쪽 라인도 똑같이 해줄게요. 남자들 남자들로 치면 구렛나루 머리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사선으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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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인 잡아주시고 같이 또 쓸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이 앞머리 앞머리에서 구렛나루 뒤 옆머리만 라인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줘도 조금 더 화려하고 볼륨감 있어 보이는 헤어로 연출이 가능해졌죠. 옆라인까지 지금 웨이브로 맞췄고 요렇게 중간에 보이는 부분에 조금 웨이브가 부족해 약간 요런 느낌이 난다면 아까처럼 한번 더 이렇게 말아주시면 털이 살아나죠. 굵은 웨이브가 완성됐습니다. 마카르마를 타서 요렇게 머리 뒤로 꽂아서 연출을 하면 조금 더 러블리 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가르마를 옆으로 쓸어서 볼륨감 있게 연출을 해주시면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연출이 가능한 스타일링으로 오늘도 같이 예뻐져요?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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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